연극은 시작됐고 멋지게 연기해보자 시나리. 아니, 지금부턴 진영서지. 진영서. 진영서 씨? 네.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쩌는데? 진영서 씨 맞죠? 네. 앉으시죠. 어우, 감상타임 좀 갖고 싶지만 빨리 끝내야겠지? 어. 초장부터 싸가 잡게나 가볼까? 전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왔네요. 성함이? 강태무라고 합니다. 뭐요? 강, 뭐요? 강태무. 강태무. 읍스. 강태무. 강태무? 우리 회사 사장 강태무? 우리 회사 사장 강태무? 우리 회사 사장 강태무? 우리 회사 사장 강태무. 될 거. 적.